게임 실행 중 나타나는 고정키 창을 해제하는 방법 Shift키와 Ctrl키는 게임에서 실행키로 자주 사용됩니다. 게임 중 Shift키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입력하면 경고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서 고정키 바로 가기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은 바로 가기 키 비활성화하는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. 바탕화면에서 시작, 설정을 클릭합니다. 설정 화면에서 접근성을 클릭합니다. 키보드를 클릭합니다. 고정키를 클릭합니다. 고정키의 바로 가기 키를 끄기로 변경하면 고정키 설정이 비활성화됩니다. 고정키 설정을 비활성화하여 더 나은 게임 환경을 즐겨보세요. 카카오톡 채널에서 HP 코리아 채널을 추가하십시오.